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꺼내든 카드, 영내 경제협력구상, 인도퍼스피 이코노미 프레임워크, 다시 말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했기에 맞춰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PEF의 그 핵심 내용과 또 목표는 무엇이고, 과연 미국의 대중국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정리해봅니다. 일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디지털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지를 다룰 포괄적인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크게 디지털을 포함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과 공급망에 대한 회복력, 그리고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탈탄소와 조세와 반부패 등 모두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및 공정 무역 이슈는 미 무역대표부가 나머지 3개 분야에선 미 상무부가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 정부가 왜 이를 추진할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에서 탈퇴했고, 그 이후 일본 주도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에서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 주도로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FTA인 영내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가 지난 2022년 1월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입장에선 영내 경제 리더십을 회복하고, 다시금 디지털 경제 등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할 새로운 규범을 만들 피해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인데요. 현재 1차 회원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 주도로 해서 일본과 한국,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입니다. 코지 대사는 이외에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도 참여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측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한글자막 by 한효정